안녕하세요.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벽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싱가포르 창의구양에 도착했는데요. 싱가포르 1일 투어를 할 건데 지금 캐리어를 들고 이동할 수는 없어서 짐을 먼저 맡기려고 합니다. 그럼 짐 맡기러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택시 타는 곳 옆에 보면 배기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. 여기는 도착순이고요. 터미널 2입니다. 터미널 2입니다. 싱가포르 여행할 땐 무거운 짐을 맡기고 헐헐 날아다니세요.